2번째 고민 신났어 놀이터야? 아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원래 한마디에 다 들렸다 하하하하 많이 안 생각해 1일이 1일이 따로 온 척해야겠네 내일 오실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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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와잉 와잉 이거 집이야 그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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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야 lightning 폼아 응 폼 suspected tons Adam 다 설마 아멘 자폼이 일로와 가자 와 좋죠 예 매운같고 가자 가자 잘한다 잘한다 너무 웃겨 ㅋㅋㅋㅋ 여러분 못 닮아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 네 소고기 밥 먹으라고 밖에 당기면 되잖아 다 찍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